디자인을 할 때, 디자인을 할 때 신경 쓰셔야 되는 데가 이제 실루엣 디자인할 때 요거 클립을 좀 해드릴게요. 디자인할 때 신경 써야 될 것들 이제 초보분들 대상으로 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실루엣을 먼저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시선이 집중될 만한 대로 찾으세요. 찾는다기보단 정하세요. 본인이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실루엣을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면 그래도 잘 하셨는데 여우꼴을 감쌌죠. 그냥 이 그림을 검은색을 덮었을 때 외곽만 봤을 때 외곽만 봤을 때 어떤 모양인지 확실하게 이 캐릭터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어, 이님 안녕하세요.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음 뭐 이 캐릭터 보고 생각했는데 무희다. 그러면은 긴 머리에 뭔가 긴 뭔가 치마 같은 거랑 팔랑팔랑거리는 천 같은 거랑 이런 게 나와주면 훨씬 좋겠죠. 아니면은 기사다. 기사다. 그러면은 투구 실루엣에 뭐 이런 것들 나와주고 적당히 나와주고 그리고 갑옷 느낌의 망토 달아줘도 되고 큰 거미 나와줘도 좋고 실루엣이 가장 시선을 먼저 받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항상 실루엣 먼저 작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가 이제 시선 집중인데 보시면은 뭐 제가 방금 여기다 이렇게 무늬 이렇게 노란 무늬하고 단추 색이 달았죠. 근데 여기 저기 여기 저기 막 달다 보면은 그냥 산만해지기만 하지 눈길이 어디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뭔가 느낌이 안 나고 시선은 안 가고 산만해 보이고 미완성 같고 하는 이유가 대부분은 밀도 조절. 시선 집중되는 데다가 밀도를 몰아주고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계속 비슷한 밀도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모든 부위에 그래서 시선이 계속 흩어져서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시선이 닿는 데만 열심히 해주면 충분히 완성이 되는데 자꾸 쓸데없이 손이 많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보시면은 이거는 되게 많이 그러는데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시선 자꾸 흩어지고 계속 그려도 그려도 미완성 같고 근데 요렇게 돼 있으면은 선을 더 훨씬 덜 썼는데도 정돈이 잘 돼 보여요. 시선이 일로 꽂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시간을 다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무조건 다 파지 마시고 일단은 시선이 갈만한 데를 결정을 해주시고 거기다 힘을 빡 주는 걸 연습하시고 이거 할 때 주의할 주의점이 뭐냐면 하다보면은 이제 이 부위를 그릴 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항상 화면이 이렇잖아요. 크게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어 왠지 허전해 자꾸 허전해 퀄리티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고서 자꾸 여기다 뭘 채워요. 그러면서 점점 이상해져요. 그러면서 점점 산만해지고 이상해지고 완성은 안되고 디자인도 어색하고 절대로 눈에 허전하다고 채우는 건 정말 최악의 습관이고요. 진짜 최악의 습관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산을 하시고 나서 모아줄 때는 확실히 모아주고 뺄 때는 빼세요. 계산에 의해서 자꾸 대충 때려 맞추기식 그림 그리지 마세요. 가장 최악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때려 맞추기식 그림. 감으로 대충 대충. 왠지 그런 것 같아서 하는 거 말은 거. 아무런 계산이 없는 그림.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추가 뜯기라도.